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제품보다는 주가를 견인할 새로운 재료가 있느냐가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제품보다는 주가가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죠.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70배가량 급등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CU는 도지코인이 게임스톱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투자는 물론 장기 투자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당분간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밤사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율 대비 1% 넘게 내린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의 부회장은 아직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원유가 많이 남아있다며 1년 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에서 75달러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